복군은 물러가라! 광해를 폐곤시키라! 인조반정이 일어난 오늘은 3월 12일입니다. 이 반정은 실정을 하는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 왕을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. 인조반정의 명분은 무엇이었을까요? 중립적 외교를 펼쳐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잇고 오랑캐 후금과 친하게 지냈다. 의리도 모르는 이 배신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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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임! 그 다음 친형인 임해군을 교동으로 유배보내고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마저 증살하고 그 어머니인 인목왕후를 서궁에 유폐시켰다. 이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동생을 죽였다는 폐모살제의 폐륜프레임! 이런 배신자 폐륜범 프레임을 통해 광해군은 축출돼서 강화도를 거쳐 제주도로 유배를 가고 그곳에서 사망합니다. 그 참, 이게 우연이야. 이게 우연이겠죠? 수백 년이 흐른 2004년 3월 12일 오늘 물론 음력과 양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기도 합니다. 자, 어쨌건 이 인조반정은 과연 조선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? 중종 반정에 이은 두 번째 반정! 조선의 인조반정이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